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아, 그래도 불살 이거 한번 보고 나중에 진짜 불살 엔진 한번 해야지 다시 요, 너도 언더인을 찾으려 여기 숨어있는 거야? 짱이다, 언더인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크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 뜬 건 말하지 마, 하하 어이, 어이 열여덟 마리 남았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이것은 상자입니다.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 상자 안에 넣은 아이템을 쓸 수가 없다고? 상자를 싫어하는 이 거울님 롤롤롤롤롤롤롤롤 분명 뭔가 본 것 같다 쥐 쏟아진 물지에서 말이야 일단 몬스터버그 장소 좀 더 앞으로 가면 있어요 그래요 바닥에 발레복이 놓여있다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너무 많이 들고 있다 갑빠요? 태미 갑빠? 태미 갑빠? 아니면 어떤 갑빠요? 저거 발레복 굳이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벌레복을 줍고 낡은 벌레복 태미 갑빠 맞죠? 저거 태미 갑빠도 저거 훔칠 수 있나? 근데 이케 징 박살은 못사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 어떤거? 이스터에그 원다인 보고 뒤로가면 뒤로요? 이어 그분이 너 쳐다보는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저기에 가만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때 니가 자 가자 나쁜놈들을 때려밀신걸 보러가야죠 에이쿠 이히히 아 목소리가 너무 안나온다 참고로 님 0.01 버전이라 안됨 0.02 버전만 되요 그래요? 에이 그럼 그냥 가 18마리 남았다 여기 버그 자리가 어디였지? 어 이거 다 됐네 님은 최신버전이라 안됨 그 최신버전인가? 골목길이요? 골목길이 어디? 아론이 몸자랑을 하며 다가왔다 가라 기참푸나 기참푸나 겨 유 지위 재능 헛쩌 헛쩌 아론은 자신의 근육에 감탄하고 있다 그런게 자아성취? 승리했다 골목길이요? 뒤로?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여기요? 네 여기에서 워시아 계속 나와요 혹시? 어 그런가보네 나오는데 저기 문 워시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니 양원을 시켜줄게 그냥 몇대 맞을까? 귀찮다 여기 골목길 좁은 골목길 가라 승리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나갔다 오면 바로 나와요? 여기? 여기 나갔다 오면 바로 나와요? 여기? 여기는 몰트스멀헤게로 다가갔다 그냥 이제 다가갔다로 나오네 섹시한 흔들리 빰빠밤 빰빠바밤 어디를 말한거지? 아따가 뭐 안걸린네 오오 이렇게 계속 하세 네 아이고 귀찮겠구만 빰빠밤 빰빠밤 승리했다 저기 좁은데 여기요? 어? 저거 가면 안되는데? 헐 헐 헐 헐 님디딤 리로드가? 불로우기 할까요? 어? 이거 불로우기가?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설마 저거가 저렇게 다시 못 돌아갈 줄 몰랐음 진짜 저렇게 못 돌아갈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세이브 저기 어휴 아이고 아론 빨리 죽어라 저기가 벅크 장소인데 그래요? 흠흠흠흠흠 아론 자신은 어쩌고저쩌고 아 아 아 아 아 아 만한 만한경 위에 부분 조금만 골목길 거기서 나옴 아 아 아 어샤가 이리저리 좀 어쩌고저쩌고 예 문질문질 청소 아 아 따라오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여기 만한경 위쪽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이요 아이고 이제 노가다를 합시다 슬라임 서류 샥 이제 몰드스머를 한번에 죽네요 다행히 저 좁은 데에서 동그라미를 유지 어디 좁은 데는 어디를 말하시는거지 음 음 음 음 음 어때 일단 하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뭐 승리했다 여기 여기서 동그라미를 유지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유지요 아이고 귀찮다 아우 귀찮다 어 여기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여기 빨려보기 해놔야겠네 여기 여기 몇 마리 남았나 아우 귀찮은 애들 나왔어 아 좀 한방에 죽는 애들 나오지 그냥 땀 냄새나면은 어스야 제가 아론을 지켜주면 되지않나 아우 다티아 아우 다티아 쫙 귀찮지않 귀찮나요 우우 지금 땀난다 총аров 홍합양식장 냄새가 난다 승리했다 저는 그 귀찮은 학살을 129번 클릭함 연구하려고 무슨 그런 잉여로운 짓을 무슨 그런 잉여로운 짓을 안함 저는 귀찮음 아 또 이 조합이야 한방에 죽는 애들 두마리 나오지 그냥 잠시만 내가 몇마리 잡았더라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저거 지울게요 요거 스노우디는 다 잡았으니까 스노우디는 넘어갔으니까 지우고 좀 가라 귀찮고만 그 쟤네 어떻게든 되겠지 착착착 에이 몰라 맞아 맞았다 동그라미 유지하셈 예 당신의 러브가 올랐다 이거 세이브 한번 하고 와야 하나 일단 몇마리 남았는지 볼 겸 세이브 한번 하고 올게요 여섯마리 남았다 어 의지 가득 안채나 아 됐네 여섯마리 여섯마리 몇냐 뭐 여섯마리 잡고 일단 언데인 만나기 전에 세이브 한번 더 합시다 어 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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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아 또 이 조합이야 아이 귀찮다 야 너는 좀 그만 나와라 다른 애들 좀 나와라 어 젊은라 마이 헤短다 다섯마리 이제 읽기도 귀찮은데 승리했다 자 이제 네 마리 남았죠 네 마리 네 마리 오오오오 흐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귀..찬 귀찮귀찮 찰! 아 몰드스몰 참 편하지 제발 몰드스몰만 나와라 귀찮다 승리했다 자 앞으로 두마리죠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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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가 어딨을까 왜 안나오지? 아 한마리 아 한마리야 이 양원을 씻겨줄게 뭐 몇대 맞았어요? 어차피 이제 세이브를 할거라 하라! 승리했다 이제 라스트 한마리죠 이제 그 순간 골목길에서 해야지 나옴 여기요 마법처럼 노나나나 라라라라라라 음 나와라 나와라 나왔다 오 시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니 이와 눈을 지켜줄게 자 끝 승리했다 자 이제 세이브하러 갑시다 노래가 바뀐 듯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허허허허허허 이제 세이브하고 이제 세이브하고 어디어디 일단 세이브하였으니까 일단 녹화 한번 끊을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릴리 차라 빨리 와 다 학살하고 싶다고 빨리 나 약올리나? 아니요 글쎄요 자 갑시다 아무도 오지 않았을걸? 난 알 수가 있어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느낄 수 있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슈웅 아 근데 이거 너무 길다 슈웅 샷 척척척척척척척척척 넘어가 얍 아마 내가 어딨는지 모를거야 자 쥐엉 에헤 안녕하세요 언다인 룰루룰루룰루 이어 방금 봤어? 언더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야 넌 운이 나빴네 니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있었다면 이어 걱정하지마 다시 언더인이를 만날 수 있을거야 이끄 가자 히힛 롤롤롤롤 세이브하고 의지 지지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있다 지지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쥐도 도망갔어? 원래 이쪽에 거북이 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이스크림 상인이 있던가? 여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 거북이 상인이 있던데 아닌가? 어? 저 오리는 도망 안갔어? 세상에 배짱이 좋아 배짱도 좋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난 알 수 있어 난 느낄 수 있어 하하하하 자 후딱후딱 합시다 잠시만요 여기 뭐 갑옷 있지 않았나? 아닌가? 낡은 발레복기타인가? 왼쪽이요? 왼쪽에 어 맞아 여기에 뭐 뭐지? 발레신발이 있어 어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하나 먹어 그리고 갑시다 갑파는 거북이한테 사야함 어 예 거북이가 어디있더라? 거북이가 거북이도 뭐 저것처럼 뭐지? 방금 거기에 문처럼 가운데 있지 않나? 원래 저렇게 문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점이 아직 있어요? 갈 수 있는? 다 도망간 거 아닌가? 어 문어도 도망갔나? 어 문어도 도망갔네? 양파상 어? 우씨 샤일에는 구석에 숨었지만 어째선지 당신과 마주친 것 같다 착착착 승리했다 여기요? 이거 뭐였더라? 어? 나 이거 기억 안나는데? 어? 나 이거 기억 안나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아닌데? 아 상자의 템이요? 잠시만요 상자가 어딨더라? 상자가 이거 앞쪽에 가면 있나? 흐흠흠흠흠흠흠흠흠흠 우산을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흐흑 탁상에 우산을 씌우겠습니까? 넣는다 맞아 이 노래 뒤에 가서 탕제에 넣고 와요 아 귀찮아라 어차피 아무도 나오지 않을텐데 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맞아 이쪽으로 갔고 상자가 상자 상자 작은 네모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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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여버리지 여가 남겨놓고 장난감 칼 갑바 발레신발 흐린안경 흐린안경은 어디에서 구하자 그거? 어린사람 사람 하나 더 넣어 놓자 이제 사기테마 들어 글쎄요 어? 저거 안.. 뭐지? 지금 자꾸 틀리면은 저기 가지 뭐 아 거북이한테 사면 되요? 네 무료 모은료 어서오세요 몰살이다앙 아 몰살 너무 귀찮아요 이거 차라리 어? 불살은 스토리라도 있지 몰살은 뭐 읽을 맛이 안 나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정 그쵸? 피아노가 있다가 연주하겠습니까? 예 몰살 오우 쟨 이미 129반에서 이야기 예예 주잖아요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 네 이거 인벤토리 개를 버려야 하나 네? 근데 태미가 있나? 태미 도망 안갔어요? 이거 멍멍 분비물을 녹아다야 하는 거 아닌가? 돈 벌려면 이거 멍멍이를 이거 짜증나는 개를 태미한테 팔라고요? 네 멍멍이를 어어 어어? 어어? 제작자인 토빅폭스가 좋아하는 개인디 엄마 어때요? 가자! 전 디버그 할 줄 몰라요 와 안다이는 너어무 쿨해 나쁜 녀석들을 때려 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매일 밤 지렸을 거야 나를 때려 눕히러 올 테니까 아하하 지버그로 비웅덩이를 비웅덩이 뭐여? 차라로 바꿀 수 있어 아이 됐어요 그정돈 뭐 아이 지버그 하기 귀찮아요 그게 그래서 언제는 말이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드림워시 라고 불러야 하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 주셨고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 그래서 생각난 건데 이오 만약 언더인이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언더인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을 다 때려 눕히겠지? 음 선생님을 때려 눕히거나 하진 않겠다 너무 쿨해서 무고한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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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아 멍멍이인지 도마뱀인지 지버그 쓰면 모든 걸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치트 엔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치트 엔진도 쓸 줄 알아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오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이오 너 언더인 보고 싶어 하는 거 맞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그래 글쎄 나 그럼 학생 혼낼 때 창 주고 싸우고 하려나? 글쎄요 뭐 언더인은 무고한 사람 아이쿠 언더인은 저거 무고한 사람이랑은 뭐 안 싸운다니까 뭐 그래비를 하고 으쯔 으쨰으쨰 슬슬 언더인이 나올 때가 된데 쨍 층 뽀뽀 롤롤롤롤롤롤롤 지나갑니다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을 못만 어디야 이거 뭐 밑으로 아 언더인 헤어스타일만 좀 바꾸면 좋겠다 허잇 이마가... 아 뭐지 머리 빈 곳이 너무 많아 물고기 인간이라 그렇다 쳐도 헤어스타일이 저기 없으니까 쟤쟤쟤쟤 워터풀 지우세요 뭐를 지우라고요 뭐를 지우라고요 일단 저거 좀 여기 좀 지나가고요 재택창을 이따가 볼게요 현나 너무 바빠 지짜루 바빠 그러니깐 네타블록 만나나 여기에서 이거 지나가면 볼살인데 워터풀 18 아 맞아요 잠시만요 여기 깜빡했네 야 이제 할랜드만 하면 돼 뭐지 왔나 징 으아 블록 네타블록은 못살때 안만나요 그래요 여기서 들린거 같은데 오 너 떨어졌구나 그런거지 괜찮아 자 일어나 빈질이라고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네 할랜드 버그 장소요 안 잊었어요 아직 중위병이 뭐 병인가 아 병 병이라고 해도 되나 흑약서를 많이 남기게 하니까 보그 어 잠시만요 여기 그거 있지 않나 여긴가 무주식량이 냉동고다 상표도 없고 사용한 어쩌고저쩌고다 지나갑시다 무시 찡 도망가려나 보그 난 인형안에 사는 유령이다 내 사촌도 인형안에 살았어 니가 오기전까진 니가 한지쓰는 녀석이 집을 떠났을 뿐만하지라 그 이웃들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야 삐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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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사람이 최악이야 이렇게 화난적이 없었어 으어어 마네킹 수치가 폭발한다 응 니 감정은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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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무한한 감정의 순간 마침내 내 몸에 불을 지켜줬어 이제 내 몸은 완벽해졌어 내 일생일때 꿈이 이뤄졌다고 그 대가로 널 짓밟진 않을게 어때 기쁜 인형이 당신을 놓아준다 얘가 기뻐하는거 처음 봤어 그냥 가 승리했다 호호호 이래서 깊은 더미를 하셨던거구나 여기 오리가 어? 오리 없어졌네